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김미용 작가님의 모텔 파라다이스입니다. 각자 사연이 있고 성정이 다른 70대 여자 고향 친구들 셋이 말로만 듣던 천국이라는 곳을 찾아 휴가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김미용 작가님은 2018년 불교문의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2021년 한국소설가협회 신의 작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여전히 길 우였다. 벌써 두 시간째다. 광주에서 한 시간도 안 걸린다는 그곳을 우리는 두 시간 넘게 헤매고 있다. 사람 말을 믿어야지. 그게 그까짓 거 말을 믿는 거냐고. 전라도는 어디든 눈 감고도 호언하다며 호언장담했던 명화가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부안, 홀통, 해수욕장 어디쯤 있다는 가기만 하면 그렇게 좋을 수 없다는 그곳이 과연 있기나 한 것일까. 두 시간 가까이 운전을 하고 있는 명화도 피로해 보였다. 툭하면 관절 마디마디가 아리다며 우는 소리를 하고는 했으니 지금쯤 온 몸이 찌뿌둥할 터였다. 출발 전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했더라면 저도 편하고 다들 좋았을 것이다. 아무리 기계가 저만 못할까 봐. 그러고 보면 명화는 쓸데없는 일에 고집을 부리곤 했다. 오메, 길이 이상한데? 이 길 걷기도 하고, 저 길 걷기도 하고. 명화가 또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일단 홀통 해수욕장을 찾아야 그곳으로 갈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이 그랬다. 홀통 해수욕장에서 지척이라고 눈먼 봉사가 아니라면 금방 찾을 수 있다고 말이다. 고개만 뚤레 뚤레 허덜 말고 내비했어 보란께? 홀통 해수욕장은 간단 말이여. 간다 간다. 두 시간째 다이. 차 안에서 시간 다 보내불게 생겼구만. 싸먹싸먹 간 게 안 좋냐. 여그저그 귀경도 하고 말여. 홀통 해수욕장은 걱정도 말고 그 천국 뭐라고 했냐? 거시기. 거그. 거 주소나 써봐라이. 주소는 모른다고 몇 번을 말여. 홀통 해수욕장이랑 아주 가차에 있다고 허드랑께. 영감들한테 전화 조금 돌려봐라이. 주소를 지대로 알아야 찾기가 쉽제. 영감들 전화번호를 나가 어찌한다냐? 나는 커피만 팔았제. 손님들하고 시시콜콜 야구하고 그러들 안았댕께. 남편과 이혼 후 바로 다방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식당 설거지를 하다 아는 언니 소개로 다방에 취직했다. 10년 동안은 주방과 청소 모두 혼자 맡아했다. 주인 여자가 병을 얻어 다방을 그만둔다기에 헐값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망설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하던 일이고 그럭저럭 돈은 되는 곳이었다. 그걸 빤히 알면서 놓칠 수는 없었다. 그라믄 천국 야구는 무엇이냐? 빅퀸형은 열렸음께. 모다 모탔담은 천국 어쩌고 혀쌌코. 안 듣고 짜봐도 저절로 콱 박히들함께. 네 아침마다 다방 단골들 안부 전화 돌린 담성. 소음은 쫙 놨드만. 그려 혀다 혀어. 서비스 차원으로다. 고거 때문에 부부삼도 많이 놨다던디? 수찰대기 없는 소리. 말어라에. 단골 대부분은 혼자 사는 노인들이었다. 멀쩡하게 부인 있는 노인에게 전화를 한 적은 없다. 그 정도 눈치는 있다는 말이다. 남자 때문에 신세 망친 인생이라 남자라면 이골이 낫다. 내 속을 지가 알턱이 없겠지. 명아와는 말 몇 마디 섞기 힘들었다. 아예 입을 다물어야지. 괜히 말 붙였다. 부하만 오르기 일수였다. 명아는 젊은 시절 복잡한 내 연애사를 꿰고 있다. 고향 오빠와 정분이나 가출한 일. 혼전임신으로 식도 없이 살림을 시작한 일. 명아는 늘 내 과거를 들먹였다. 그 옛날 흔한 일은 아니지. 하여간던 원없이 살아서 좋겄어이. 안 보는 게 속 편한데 어쩌다 보니 가까운 동네에 살고 있고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 임의롭기는 했으니 못 알아들은 척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이다. 고때는 혔는디 지금은 왜 못한다는 거요? 나도 이참에 다방을 싹 접을 생각이란께. 그러고 놀장사는 혔 써도 절대로 해프게 굴든 안 했어야. 고까지 전화가 뭐 힘들다고 다 늙어서 내를 했어. 명아와 투닥거리는 중에도 다방을 찾았던 노인들 말만 찰떡같이 믿고 친구들에게 괜한 바람을 넣은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천국이 아니라면 명아가 도끼 눈을 하고 달려들 텐데. 어쩌다가 천국 가는 길에 명아를 끼어넣었을까. 아무리 사람이 아쉬워도 명아와 동행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어릴 적이나 나이 70 넘는 지금이나 변한 것은 없다. 사람 성격 한평생 간다지만 저밖에 모르는 성정은 어찌 그렇게 한결같은지 모르겠다. 나이 들면 물러지기도 하고 순해지기도 해야지. 대꽃쟁이 같이 깐깐하기만 하니 좋아할 사람이 있겠나. 성격 좋은 삼덕이나 직구를 봐주지 말이다. 그나저나 천국은 무언 디냐? 명아는 남의 속을 박박 긁어놓고 태연스레 말을 걸었다. 대답하지 말까 싶었지만 그런 명아와 다를 것 없는 속 좁은 사람이 될 것 같았다. 그런데 막상 대꾸를 하려니 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이 도통 없었다. 다들 좋은 곳이라고만 했지 왜 좋은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천국이란 게 좋겠지에 돈도 필요 없다고 한께로. 설마 돈댄시 천국이라는 것은 아니거째? 노인들한테 무신 돈이 필요하냐? 묻고 살기만 하면 된디? 저승갈날 가찹다고 돈이 안 들어가냐? 숨만 쉬어도 돈이 필요한 시상이여. 너는 몰라야 평생을 돈 걱정 없이 살았음께. 명아가 이것저것 묻는 통에 아무 말이나 뱉긴 했는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돈이 효자인 시대다. 자식들한테 아쉬운 소리하지 않고 대우받으려면 돈은 필수다. 돈 푼 깨나 있는 노인들은 시간 보내기도 수월했다. 그렇다고 해도 돈 때문에 천국을 찾아가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 곳이 천국이라면 갈 필요도 없다. 차이는 있지만 우리 셋은 각자 자기 형편대로 살만큼은 되었다. 정말 천국이라면 쓸쓸히 시간만 죽이며 세월을 보낼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우두커니 앉아 사람을 기다릴 필요도 없겠지. 그곳에서는 쓸모있는 사람이 될 테니 말이다. 참견하는 노인 취급받으며 잠자코 있으라는 주변의 비난도 듣지 않겠지. 천국은 나를 젊은 시절의 한 자락으로 돌려놓을지 모른다. 내 사랑을 보채며 달려들던 동네 총각처럼 귀찮게 나를 따라다니며 울던 어린 자식들처럼 외로울 틈 없이 나를 찾아주겠지. 생의 마지막 길에는 누구든 곁에 있어 손도 잡아주고 얼굴도 쓸어주며 잘 가시오이 고생 많았소 가는 길 무섭지 않게 보듬어 줄 것이다. 다들 넘어간다는 죽음의 분턱이지만 그 분턱을 쓸쓸히 넘어가고 싶지는 않다. 천국 생각을 하자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너는 무엇이 좋다고 그라고 웃냐? 명아가 또 좋은 기분에 초를 쳤다. 영감들 생각했다. 왜? 명아와 울금불금라는 바람에 뒷좌석에서 설페 잠이 들었던 삼덕이 부수수 일어나 운전석 앞으로 고개를 쑥 내밀었다. 거식이 거 천국이 보이냐? 날이 오사게 뜨거워서 음식 다 상하껐 써야 쪼간 쉬어 욕이라도 하 끄나? 어디에 차를 세우고 식사를 한단 말인가 나는 가방에서 기정떡을 꺼내 삼덕에게 주었다. 잔뜩 고리나 운전하고 있는 명아에게도 떡을 뚝 떼어 입에 넣어 주었다. 그래 기분 좋게 가자. 가방 단골들이 하나 둘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그곳 그곳은 내가 생각하는 천국이 빠질 것이다. 집을 나선 것만으로도 우린 천국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여행은 즉흥적으로 결정되었다. 삼덕과 통화를 하지 않았다면 여행 계획을 세울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여행이니 휴가니 그런 것들을 아주 모르고 살았다. 가방을 인수하고는 단 하루도 쉰 적이 없다. 다람쥐 체바퀴 돌리듯 살았지만 후회도 아쉬울 것도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삼덕이 입에서 휴가라는 말이 튀어나왔을 때 나는 휴가 금세 그 말에 빠져들었다. 전혀 쪄 연애했을 때마냥 싱숭생숭했고 몰래 감춰놓은 사랑처럼 가슴이 울렁거렸다. 더의 탓이었는지 기분 탓이었는지 지금도 알 수 없다. 올 여름은 여느 여름보다 더웠다. 에어컨을 틀고 종일 다방에 있는데도 기운이 빠졌다. 다방 단골들이 사라지면서 장사에도 재미를 잃었다. 커피값이라야 고작 이천원이었다. 이른 아침부터 나와 하투를 치거나 바둑을 투며 종일 죽치고 있는 노인들에게 국수를 말아 팔며 매상을 올렸다. 그럭저럭 유지하고 있었는데 천국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방은 활기를 잃어갔다. 처음 그들이 천국이라고 했을 때 나는 콜라텍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다. 다방 맞은 편에 콜라텍이 생기면서 오후 4시가 되면 노인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간혹 신나게 몸을 비비며 놀던 노인들 몇이 다방으로 몰려오기도 했다. 진한 화장과 화려한 옷으로 치장을 한 그녀들은 나와 비슷한 연배로 보였다. 그런 그녀들이 새침한 얼굴로 요망을 떨 때는 주책이다 싶은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생기 넘치는 눈빛과 달아오른 흥분이 부러웠다. 천국이 따로 없지야. 정신없이 궁둥이를 흔들면 무릎 아픈 것도 까먹는 단께. 들뜬 그녀들을 보며 나도 한번 가볼까 싶었다. 하지만 콜라텍은 다방 단골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천국이 아니었다. 천국은 무한 바닷가 근처라고 했다. 바닷가 그 어디쯤 노곤한 삶을 훌훌 털어버릴 그런 곳이 있단 말이지. 헛헛함도 외로움도 없는 그런 곳이 있단 말이지. 더 이상 세상에서 밀려날 일은 없다는 거지. 한 번 천국의 마음을 뺏기자 영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다. 모 다들 장미 다방으로 가불었는가? 아는 얼굴들이 통 안 보이네이. 보름 전 한 동네 사람으로 오멱하며 다방에 들락거리던 김 노인이 에어컨 아래 자리를 잡고 앉았다. 찜통 같은 더위가 시작되면서 아예 손님이 끊겼는데 김 노인은 마지막 남은 단골이었다. 그는 재다 새로 생긴 장미 다방으로 발길을 옮긴 모양이라고 의리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놈들이라며 성을 냈다. 장미 다방 마담은 겁나게 젊다듬한 인물도 반반한가? 암만 그려도 여그만은 못할 것인디. 제법 사람 기분 나게 할 줄도 아는 의인이었다. 장미 다방 여자와 몇 번 부딪히긴 했다. 둘 다 늙어가는 처지로 열 살 어려봤자 거기서 거기였다. 떼 빼고 광 내봤자 그저 늙은 여자일 뿐이란 말이다. 장미 다방이 아니고 모다들 천국을 찾아갔어라. 천국? 거가 어디란가? 무한 바닷가 어디라는디 나도 잘은 몰루요. 어만디서 천국을 찾고 있구마니? 에어컨 밑에서 낫낫한 자네 얼굴 뽐시롱 커피 마심은 고것이 천국이지. 김노인은 괜한 소문 믿지 말라며 툴툴 거렸지만 여러 차례 무한 어디쯤인지 물었다. 끙 소리와 함께 자리를 털고 일어났던 김노인도 그날 이후 보이지 않았다. 다방이 활기를 잃으면서 나도 장사에 재미를 잃었다. 돈도 돈이지만 사람 꼴을 보기가 어려웠다. 들고 나는 사람이 많던 다방에 끝도 없는 적막이 밀려오자 덜컥 겁이 났다. 다들 떠나고 따만 남은 것인가. 넓은 호를 맥없이 지키는 것이 점점 곤혹스러웠다. 차라리 집에 가 있는 것이 낫겠다 싶어 얼마간 다방 문을 닫기로 했다. 이참에 좀 쉬어보자는 생각도 들었다. 다방을 지배했던 적막이 집까지 따라붙었다. 고요는 불안을 키웠다. 도통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차분히 앉아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리라 다짐했는데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시계의 분침은 느리게 갔고 하루는 1년이 되었다. 젊었을 때는 잠 한 번 실컷 자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이제는 깊은 잠을 자는 것이 소원이 되었다. 밤새 뒤척였고 새벽 3시면 정신이 총총해졌다. 적막감을 이기려 종일 텔레비전을 켜두었다. 간혹 텔레비전 속 그들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행동을 따라하기도 했다. 뉴스에서는 매일 사건이 터졌다. 젊은 사람이 죽는 일도 다반사였다. 어떻게 하루도 안 빠지고 저런 일이 있을까 싶어 쯧쯧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지루해도 아무 일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싶다가도 조금만 큰 소리가 나면 고개를 쭉 빼고 밖을 내다보았다. 싸움이 났나 불이 났나 하지만 구경거리가 될 만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승희에게 전화를 넣을까 싶었지만 바쁘다며 빨리 용권을 말하라는 세된 목소리를 듣는 것도 변치 않았다. 강아지라도 키웠더라면 좋으련만 실없이 혼자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집으로 걸려오는 전화도 없었다. 그때 떠오른 사람이 삼덕이었다. 다방을 인수하고 난 후에도 삼덕은 변함없이 나를 대했다. 직업에 기천이 있다냐. 아그들 딛고 먹고 삶은 고걸로 됐다이. 짓궂은 손님을 상대할 때마다 삼덕의 말을 떠올리며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마음을 다잡곤 했다. 긴 신호음 끝에 삼덕이 목소리가 들렸다. 바늘기 깨느라 바쁘다냐. 맴이 들썽들썽혀서 바늘기나 깨고 있지. 시상에 우리 개원 아들이 휴가 갔다가 사고로 죽어불었어야. 물에 빠졌는디 시신도 늦게 찾아서 꼬라지가 말이 아니었다고 허드라이. 휴가? 그려 휴가 말이요. 휴가라는 말에 나는 침을 꼴깍 삼켰다. 삼덕아 우리도 갔구나? 어디를 야? 휴가 말이요. 병원이나 겨우 다니지 시장 가는 것도 힘들다고 다 늙은 노인들이 어딜 갈 수 있겠냐고 삼덕이 앓는 소리를 했다. 내가 아주 좋은 디를 알아야 우리도 거그 한번 댕겨오자. 천국이란 디. 천국? 긍게 다들 찾아가겄지. 겁나게 좋은 디라고 하드라야. 다방은 어찌라고? 손님도 없고 문 닫아 불었어야. 여적지 고상 많았음께 인자 고만 쉬어라이. 근디 그 천국이라는데 말이여. 우리가 거그까정 찾아갈 수 있을까이? 나는 두발성한 짐승이 못 갈 데가 있겠냐며 삼덕을 설득했다. 전화를 끊고 생각해보니 삼덕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여행을 하려면 장도 봐야 하고 무엇보다 차가 있어야 했다. 승희에게 부탁을 좀 해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삼덕이 그새 마음이 변했나 싶어 얼른 받았더니 명아였다. 고향에서 유일하게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명아는 부유한 집으로 시집을 가 잘 살았다. 아들 셋을 내리다 왔고 또 남 부러울 것 없이 번듯이 키웠다. 사는 모양새가 달라서인지 나는 명아와 친하게 지내지 못했다. 속이 좋은 삼덕이 명아 이야기를 할 때에도 건성건성 들었다. 살기 바빠서 그랬기도 했고 왠지 모를 거리감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나이가 드니 저 사는 거나 나 사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 해도 삼덕이처럼 막역하게 친해지는 못했다. 만날 때마다 자랑하듯 주렁주렁 보석을 달고 나오는 명아가 안 입고 왔고 대놓고 돈 자랑할 때면 비위가 상했다. 내내 자랑만 하는 명아가 얄미워 너 자랑만 말고 이참에 한턱 쏴라 한마디 하면 명아는 이까껏 얼마나 한다고 나중에 좋은 곳에서 사겠노라고 구렁이 탐넘어가듯 슬그머니 뒤꽁무니를 뺐다. 얼마나 야박하고 야갔는지 그래서 평생 부자로 사는지 모르겠다. 무엇보다 명아는 남의 염장을 지르는데 선수 중에 선수였다. 하필 다방이다냐? 아 그들 앞날도 생각을 해야자. 니도 평생 얼굴값 하고 산다이? 인자 고상 고만하고 돈 많은 영감을 하나 꼬셔라 해. 번번이 이래저래 감정을 상하게 했다. 그래 인물은 니보다 백배는 낮제. 좋은 옷 백날 걸쳐 봐라. 태도 안 나야. 나도 할 말은 많았다. 단지 삼덕을 보며 참는 것이다. 젊은 시절부터 나와 명아 싸이를 중재하느라 애먹은 삼덕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 어메 니가 뭔 일이다냐? 못할 띠다 전화한 것은 아니제. 날은 덥고 거시기여서 혀다이. 여름인께 덥제. 휴가는 댕겨왔냐? 휴가? 사람이 있어야 가제. 영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내랑 가기도 모시게 하고. 그럼 우리끼리 여행 한번 가자고 했더니 금세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다. 이렇게 서로 마음이 맞은 건 처음인 듯 싶었다. 명아는 당장 어디라도 갈 태세였다. 나는 바닷가 근처라도 가려면 자식들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승희에게 부탁해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다. 승희한테 부탁할 것도 없구만. 운전은 나도 인간치 않게. 가차에만 가면 돼야. 나를 잡아보쿠나? 명아가 운전을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다. 내가 평생 다방문을 열고 닫으며 노곤한 세월을 보내는 동안 명아는 좋은 곳도 가보고 가고 싶은데도 마음껏 다녔던 모양이다. 명아는 좋은 시절을 살았구나. 명아가 여행에 적극 나서줘 고마웠지만 어쩐지 뒤가 개운치 않았다. 명아는 삼덕이 여행을 망설인다는 소리를 듣더니 곧장 집으로 달려왔다. 명아도 나도 둘이서 뭘 하기에는 껄끄러운 사이였다. 삼덕이 껴야 서로가 편했다. 명아는 우리가 설득하면 마음 약한 삼덕이 함께 갈 것이라고 장담했다. 나보다 훨씬 삼덕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는 투였다. 지들끼리는 저리 친했나 싶고 괜히 삼덕에게 서운한 감정이 잃었다. 그러고 보니 삼덕을 못 본 지도 여러 달 되었다.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도 병문안 한 번 가보지 못해 마음이 쓰였다. 삼덕은 예순이 넘자마자 잔병에 시달렸다. 삼덕이를 보면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도 다 헛소리지 싶었다. 양복점이 시절 좋을 때도 있었지만 잠깐이었고 기성복이 나오면서 쭉 내리막길을 탔다. 한창 아이들 키울 때 생활이 궁궁해지면서 삼덕이도 고생이 많았다. 현관 벨을 여러 차례 눌렀지만 안에서는 기척이 없었다. 어딜 갔나 싶어 전화를 넣었더니 집 안에서 벨 소리가 들렸다. 잠을 자는 것인지 화장실에 있는 것인지 아무리 기다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다시 전화를 할까 하는 순간 낡고 오래된 문이 천천히 열렸다. 흰올로란 얼굴로 고개를 내민 삼덕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있었다. 그새 허리도 많이 굽었고 움직임 또한 느려졌다. 삼덕이 방바닥에 어지럽게 널린 실과 바늘을 한쪽으로 치웠다. 바늘은 꿰서 어디다 쓰려고 무삼시 심을 빼고 그러냐? 이걸 하고 있으면 아무 생각이 안 들어서 다 잊어뿐다이? 멍청이 거치 말여. 다 잊어뿌려고 바늘길을 깨냐? 하루가 오사게 길어갖고 이거라도 혀야 시간이 간다이. 인자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 없어야. 거동이 불편한 삼덕이 말똥무도 없이 긴 하루를 보내는 것은 소홀하지 않을 터였다. 젊어서는 시간에 쫓기듯 살았는데 이제는 넘쳐나는 시간 때문에 다들 곤혹스러웠다. 평생 시간에 빚이라도 진 기분이었다. 삼덕아 우리끼리 여행 한번 가보자이. 네 몸도 한 해가 다르고 인자 못 가면 영 못 간단께 맨 묵었을 때 가였어. 네 그들한티 짐만 될 것인디? 네가 안 가면 우리도 못 가야. 내가 손을 잡고 사정을 했더니 삼덕이 지그시 웃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즉에 좀 간다고 해주지. 땀에 애간장을 다 녹이고 겨우 승낙하는 투는 뭐란 말인가 싶었지만 그래도 삼덕이 고개를 끄덕이자 됐다 싶은 마음이 들었다. 시상에 우리 영감이 바람나 불었어야 좋아 지내는 여자가 있당께 영감 없이 진술을 워치 키울까이 갑작스러운 삼덕의 말에 나도 명화도 놀랐다. 삼덕은 노망인지 농담인지 알 수 없는 말을 뱉어내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먼 곳을 바라보았다. 명화가 정신 차리라며 어깨를 두드리자 삼덕이 눈을 몇 번 깜빡거렸다. 영감도 없고 혼자 사는 것도 영 귀찮카코고 요러다가 참말로 요양병원에 들어가겄어야 자석들이 성하여 싸게 결정을 허라네 나가 혼자 집에 있음은 지그들이 불안해서 죽겄다고들 난리여 오 살 것들 두어 달 전에 몸이 영 신차네 요양병원에 한 달 있었는디 병실에서 사람이 죽었는디도 간호사도 태평하고 의사도 태평하더라야 한 병실에서 사람이 죽은께 나는 무사 죽겄더만 병실 보호자가 배가 고프다면서 밥을 먹더랑께 모른 사람인께 그럴 수 있겄다 싶다가도 사람 사는 이치가 고것은 또 아니지 싶기도 하고 나는 가슴이 벌벌거리고 기분이 벌라드만 허망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따지고 보면 그럴 수도 있겄지 싶기도 혀 원래 죽고 사는 것에 경계가 없다고던 한께 큰다고 혀도 별실 없지야 아주 별실해 그란디는 인자 못 들어가겄어야 보다들 너무 모락스러워서 사람이 있을디가 아닌 것 같더라께 거기 들어가면 평생 나오기 힘든갑더라 우리 성림도 8년째 병원에 있어야 자석들 얼굴 쪼깐 들이밀면 그것뿐이고 아이고 우린 거그는 가지 말아야제 명아가 혀를 끌글 차며 삼덕이 말을 거들었다 나이 들면 도리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은 사실이었다 좁은 공간에 대여섯 명씩 들어앉아 맥없이 시간을 보내는 곳 오래 있으면 가족들조차 무심해지는 곳 생각하기도 싫었다 우리도 이참에 살만한 디를 찾아보자이 천국이 있다고 안 오냐 못 아들 갔어야 참말로 좋으면 우리도 자리 잡고 살아 불자 시상에 그런 디가 있을랑가 우리 같은 늙은이들 헌티는 잘 죽는 것이 천국이제 그저 잠자는 듯 세상 떠나면 그것이 천국 아니냐 암만 죽으러 갈 것이냐 더 좋은 시상 보려고 떠났거제 이만함은 오래 살았어야 인자 그만 아프고 딱 죽어불면 좋겄어야 죽을 때 죽더라도 얼마나 좋은 곳인지 가보자님께 혹시 아냐 네 아픈 것도 말짱해질지 말여 그려? 그렇게 우리는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말은 내가 꺼냈지만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걷거나 시장을 보는 것은 명화가 주도적으로 했다 나는 떡을 맞추고 과일을 사는 것 외에 별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 출발 때까지 가장 바빴던 사람은 명화였고 마지막까지 망설인 사람은 삼덕이었다 삼덕이 망설이는 바람에 결국 못 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도 했었다 하지만 여행 당일 아침 명화차에 셋 모두 한 자리씩 차지한 것으로 여행은 시작되었다 무한 IC로 진입했다 명화가 잠시 쉬었다 가자며 한적한 곳에 차를 세웠다 차를 세운 명화가 밖으로 나가더니 허리 운동을 했다 한낮의 더위는 맹렬했다 천국이 보이냐 아까침부터 참았는디 소피가 급혀야 삼덕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자동차 문을 열었다 명화가 조금만 참아보라고 말렸지만 삼덕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한가한 곳이라 차도 사람도 보이지 않았으나 길가에 소변을 본다는 게 아무래도 민망했다 저러니 노인소리를 듣는 거라며 보는 이들이 비아냥거릴까 걱정이 되기도 했다 처음에는 빨려볼 생각이었지만 삼덕의 울 것 같은 표정을 보니 소변 볼만한 곳을 찾아주는 것이 나을 듯 싶었다 삼덕은 잡초가 우거진 풀숲에 자리를 잡았다 떼약뼈 달에 삼덕은 오래 앉아있었다 오줌을 두고 온 삼덕의 이마와 복덜미가 땀 범벅이었다 괜한 휴가 타령으로 명화도 삼덕도 고생하는 것만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어서 그곳을 찾을 작정으로 삼덕을 부축해 급하게 자동차에 오르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승이었다 받지 말까 싶었는데 끈질기게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가 시끄러워 통화 버튼을 눌렀다 어디 갔어요? 여행 왔다 친구들이랑 승희 잔소리가 시작되었다 아들보다야 딸이 닿지만 승희의 까칠한 말 뒤에 서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여행 떠나기 이틀 전에도 승희는 노인네들끼리 무슨 여행이냐 정말 떠날 거냐며 투덜거렸다 자식들 걱정시키지 말고 집에 있으라는 말에 귀찮아 그러마 하고 했다 승희는 번번이 약속을 어긴다며 화를 냈다 덥고 거시기어서 왔다 모다들 가지 않냐 너도 승흐도 된 게 왔고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엄마가 싫다고 했잖아요 전 가고 싶으시면 내년에 같이 가도 되는데 너희들이랑 가봐야 짐만 되제 이런 돌발 행동이 짐이에요 노인들 운전 문제 많다고 뉴스에 나오고 하잖아요 왜 자꾸 위험한 일들을 만드는 건지 엄마 맘대로 떠난 여행이니까 돌아와서 아파 죽겠다거나 힘들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자 승희 때문에 여행을 망칠 것 같아 심사가 꼬였다 지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지 나이가 들수록 서운한 일이 많아졌고 승희와 부딪히는 일도 잦았다 제 오빠 대신에 집안 대소사를 챙기는 것은 고마웠지만 간혹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 맞나 싶은 냉정한 말 뒤에 속이 상했다 여행만 해도 그렇다 지들 가족 여행을 가겠다고 했지 같이 가겠느냐고 묻지는 않았다 무릎 아파 어딜 다니겠냐고 집이 천국 아니겠냐고 나가면 돈 버리고 몸 힘들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 딸이 아들보다 낫다고 하대만 승희 본께 그것도 아닌갑서 명아가 통화 내용을 다 듣고 있었는지 한소리 했다 딱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명아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승희도 저 살기 바쁘고 고단해 나까지 챙길 여력이 없다 돈 때문에 관계가 삐걱거릴 수 있다는 것을 명아는 알까 세상 제일 쉬운 일이 돈으로 해결하는 일이라지만 그것은 있는 사람들 얘기였다 없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의가 상하고 돈 때문에 죽기도 한다 팔자 늘어진 네가 시상 돌아가는 일을 알겄냐 알척 없는 소리 말고 운전에나 집중해라 운전대를 잡고 있던 명아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더니 무슨 소리냐고 소리를 질렀다 세상 돌아가는 것은 너보다는 내가 더 잘 안다고 너야말로 돈 좀 없을 뿐이지 뭐 그리 힘든 세월 살았냐고 목청을 높였다 한마디 해주고 싶었지만 알았으니 어서 앞을 보라고 운전에 신경 쓰라고 말하는 찰나 자동차가 쿵 소리와 함께 멈췄다 신호등을 받은 것이다 명아는 놀랐는지 운전대에 머리를 숙이고 한참을 있었다 삼덕과 내가 자동차 문을 열고 나왔다 다행히 신호등은 멀쩡했고 명아차도 앞 펌퍼가 살짝 들어간 정도였다 다친 사람은 없으니 이만하면 다행이다 싶었다 뒤늦게 문을 열고 나온 명아도 신호등과 자동차를 번갈아 보더니 별 말이 없었다 사고 신고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명아는 아들에게 전화를 해보겠다고 했다 여러 번 전화를 넣었지만 명아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일단 출발하자며 차에 오르려는데 삼덕이 신호등 옆 정자를 보더니 지팡이를 짚고 걷기 시작했다 의타롭게 걷는 삼덕을 보며 나도 일단 좀 쉬었다 가자고 명아를 다그쳤다 명아는 마땅찮은 표정으로 우릴 뒤따랐다 한낮에 정자는 뜨거웠고 마루에는 흙먼지가 쌓여 있었다 명아가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마루를 여러 번 닦았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땀이 줄줄 흘렀다 우리는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칼날같이 쏟아지는 햇빛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삼덕이 햇빛을 피해 자리를 옮기더니 이왕 자리 잡았으니 점심을 먹자고 했다 어쩔 수 없다는 듯 명아가 자동차 트렁크에서 큰 가방 하나를 들고 왔다 가방 속에는 삶은 닭과 과일이 있었다 나는 수건에 손을 닦은 후 닭을 잘게 찢었고 삼덕은 가방 한쪽에 챙겼다는 소금을 찾았다 없어야 분명히 챙겼는디 말이여 삼덕이 여러 번 가방을 뒤졌지만 소금은 보이지 않았다 결국 우리는 소금도 없이 삶은 닭을 먹었다 식은 닭은 싱거웠고 퍽퍽했다 입이 텁텁해 과일이라도 한 조각 먹고 싶었지만 씻을 곳이 없었다 물을 찾아 두리번거리던 명아가 수건으로 대충 닦아 먹자고 말했다 포도는 빙빙했고 참외는 너무 익어 아삭한 맛이 없었다 식사를 마치자 피곤이 몰려왔다 기껏 찾아온 것이 시골마을 청자라니 승이 밟았다나 고생을 사사하고 있었다 뜨거운 땡볕 아래서 뭐하는 짓인가 싶었다 삼덕이 배낭 속에서 바늘과 실을 꺼냈다 무슨 청승인가 싶었지만 내버려 두었다 명아가 피곤하다며 가방을 베고 자리에 누웠다 바늘길을 깨던 삼덕이 명아 옆에 누웠고 나도 눈을 붙였다 잠깐 눈만 붙이자고 했는데 눈을 뜨니 다섯이었다 부수수 명아가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늦은 오후가 되니 바람이 불어 그나마 시원했다 어서 부신 똥냄시 나지 않냐 명아가 신발을 찾아 신었다 코를 킁킁거리던 명아가 정자밖을 삥 둘러보더니 삼덕을 바라보았다 설마 삼덕이 그랬을까 명아가 난찬 표정을 지었다 아니겠지 나는 조심스럽게 삼덕이 곁을 킁킁거렸다 쉰내가 나기는 했지만 똥냄새는 아니었다 아니라는 눈짓을 하자 명아가 풀썩 주저앉았다 뭣도 모르고 바늘만 붙들고 있던 삼덕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나도 하나 꾀어 죽구나 얌전히 앉아 바늘을 깨는 줄 알았는데 삼덕이 그동안 꿴 바늘의 실을 뽕땅 빼고 있었다 포도시 꿰놓고 다 빼불면 어쩐다냐 도대체 왜 일어나 걱정스러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삼덕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놀란 삼덕이 멍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피곤하면 조금 쉬어라이 무담 시 일 맹글지 말고 내가 치마 위에 있는 바늘과 실을 정리하자 삼덕이 내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다 바늘이 우수수 바닥으로 떨어졌다 놀란 명아가 삼덕이 등을 조심스럽게 쓸었다 얌전해진 삼덕이 명아 손에 이끌려 정자 기둥에 등을 기댔다 삼덕이의 얕은 숨소리가 들렸다 명아야 날 저물기 전에 광주 갔구나 아들한테 전화는 왔냐 바쁘다고 문자 한 줄 왔어야 썩을 놈의 자식 우리 광주 가자 집은 왜 자꾸 가자고 하는 거요 기다려주는 사람 있냐 반겨주는 사람 있냐 급할 것이 무엇이 있어 승희 때문에 그러냐 승희 잊고 있었다 밖으로 나와 그런지 약 먹는 것도 잊고 자식들 걱정도 되지 않았다 에라 모르겠다 싶었다 모다들 갔다는데 우리도 싸게 가야제 얼른 인나라 홀통 해수욕장만 가면 된다고 했지 명아가 서둘러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나는 먹다 남은 음식을 정리했고 삼덕은 배낭에 바늘과 실을 넣었다 집에 있을 때는 하루가 일년 같았는데 야외로 나오니 시간이 후다닥 지나갔다 벌써 해가 넘어가고 있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차분하게 길을 안내했지만 명아는 또 길을 잘못 들었다 이대로 천국을 찾을 수 있을까 김노인에게 전화를 넣어볼까 나는 명아둔치를 살피며 휴대폰을 열어 통화 버튼을 눌렀다 긴 통화 연결음 끝에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천국 나가 시방 천국에 있는디 김노인 목소리와 함께 허스키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곧 익숙한 노래소리와 이겼니 졌니 흥분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통화 종료 버튼과 함께 사라졌다 어째 끊어버리는 거여 찬찬히 쪼깐 물어보재 명아야 아주 깜깜하다 쉬었다 가자이 하루 늦게 간다고 무슨 일 있으라고 너는 매사 뒤끝이 야물지가 못혀 여그까지 왔으면 찾아야지 네 운전 실력으로 가기나 하겄냐 또 사고나 나면 어쩌라고 워매매 공연시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천국 가자고 바람나온 사람이 누군디 명아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뒷좌석에 실었던 짐들이 우르르 쏟아졌다 잠에 빠진 삼덕이도 깜짝 놀라 눈을 떴다 싸움이 날까 싶어 늦기 전에 서둘러 가자고 명아를 달래는데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네비게이션의 목소리가 들렸다 천국에 왔는 갑이네 삼덕이 먼저 자동차 문을 열고 내렸다 밖은 깜깜했다 근처가 바닷가일 텐데 파도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정말 천국인가 다시 되돌아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는데 삼덕이 큰 소리로 말했다 저 그 저 달인갑서야 달이 아주 낮잡게 떠있네 오사게 이쁘다야 삼덕이 앞장서 걷기 시작했다 그 뒤를 나와 명아도 따라갔다 손에 닿을 듯 낮게 뜬 달이 하늘에 꽉 차 있었다 아이 명아야 토끼가 있나 봐라이 달이 하도 커서 실컷 뛰어놀것어야 니 그들 눈에는 안 보이냐 아주 통실통실한 토끼가 놀고 있구마니 셋은 박장대소하며 웃었다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는 길에 달이 벗이 되었다 천국 가는 길이 맞는갑서 우리가 가는 길만 헌하다야 명아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근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 것은 아니겄지? 평생 살아불문 좋채 나도 한마디 거들었다 우리 셋은 달이 아픈 것도 잊고 신명나게 달을 쫓아갔다 한참을 걸었는데 어느새 달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달이 사라졌는데도 주위는 너무 환하게 빛났다 자취를 감춰버린 달 대신 수많은 별들이 반짝거렸다 우리는 사라진 달을 찾기 위해 걸음을 멈췄다 걸음을 멈추고 살피니 별들 사이로 모텔 파라다이스가 우뚝 서 있었다 모텔 파라다이스? 우리 셋은 멀뚱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좀 전까지 길을 비추던 달과 파라다이스 모텔 꼭대기에 설치된 조명이었다 눈부시게 밝은 별들은 건물을 감싸고 있는 작은 전구들이었다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 같았다 건물 가까이 다가가니 전구 몇 개는 깨져 있고 애벽은 군데군데 칠이 벗겨져 있었다 이름만 모텔이지 오래된 여관이었다 이것이 무엇이다냐? 설마 여가 천국은 아니겄제? 명화가 한숨을 토해냈다 나도 다리에 힘이 풀렸다 잘됐다 싸게 들어가자 삼덕이 모텔 안으로 들어갔다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명화도 지친 삼덕을 보더니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텔 안은 어두웠다 조도가 닫은 등 때문에 안내 데스크에 사람이 있는 것도 몰랐다 어르신 세 분인가요? 명화가 고개를 끄덕이며 안내 데스크 안으로 머리를 쑥 내밀었다 뭐 하나 물어볼게라 여 근처 어디 천국이 있다든지 아시오? 천국이요? 여기가 천국이지요 아니 진짜 천국 말이요 진짜 천국 이 동네 전체가 천국이 맞네요 내일 아침 나가보세요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게 될 겁니다 천국에는 승강기도 없었다 우리는 계단을 올라 어두컴컴한 복도를 지나 203호 방문을 열었다 퀴퀴한 냄새와 락스 냄새로 이마가 찌푸려졌다 누렇게 떼를 탄 벽지는 들떠 있었고 잔꽃이 수놓아진 이불과 베개는 새까맸다 그나마 에어컨은 있었다 짐을 풀자마자 명화와 삼덕은 자리를 잡고 누웠다 내가 배낭에서 남은 떡과 과일을 꺼내 주었지만 둘은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다 말없이 바닥에 누워있던 명화가 우선 씻어야겠다며 화장실로 들어갔고 나는 우두커니 벽에 기대앉았다 찬찬히 알아볼 것을 후회가 밀려왔다 용순아 너도 언능 시쳐라잉 물은 콸콸 나온다야 계안하구만 썽을 낼 줄 알았던 명화가 아무렇지 않게 웃는 얼굴로 나왔다 명화야 용순아 여그 천국 맞지야 좋다야 온통 꽃 천지랑께 낡은 벽지와 장판도 꽃무늬였다 참말로 우리가 꽃에 파묻혀 있어야 꽃 천국이다야 명화가 삼덕이 말해 맞장구를 쳤다 집에 있음은 지금도 바늘기만 깰 것인디 쟁일 바늘을 끼고 있더만 오늘은 손이 많이 놀았당께 니그들이랑 있음께 꼭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 미소짓고 있던 삼덕을 보니 덩달아 내 마음도 편해졌다 그려 오늘 밤은 3시라 좋구만 휴가는 지대로 왔네 명화가 호들갑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성정 드세고 얄미운 짓만 했던 명화에게 저런 면이 있었을까 삼덕이 곁에 앉아 투정 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명화가 내가 알고 있던 명화가 맞나 싶었다 명화 말 맞다나 물은 잘 나왔다 씻고 나오니 둘은 어느새 잠들어 있었다 베개에 나란히 누운 둘은 노란스럽게 코를 골았다 서늘한 기운이 느껴져 둘에게 이불을 덮어주었다 나도 그 둘 옆에 나란히 누웠다 그래 여기 천국이제 발벗고 편히 누울 수 있음은 천국이 맞제 내일 아침 명화가 변덕을 부려 싫은 소리하면 나도 한마디 해야겠다 배고픈 것도 모르고 푹 잤으면 됐제 천국이 따로 있다냐 나는 네 그들 코 고는 소리에 한숨도 못 잤어야 나만 천국에 못 갔구만 그렇게 말이다 잠잠